인도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우리 교민이 오늘 특별기편으로 기국했습니다. 아시아나항공특별운항편은 이날 오전 6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. 지난 4일 교민 172명이 1차로 기국한 데 이어 203명이 2차로 기국한 건데요. 정부는 교민을 위해 이번 달 총 12편의 항공편 운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이들은 전담검사를 받고 7일간 시설에 격리됩니다. 전담검사를 받고 7일간 시설에 격리됩니다.